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수남입니다. 폭스바겐 ID.4 포드의 머스탱 마키는 지금 테슬라 모델 Y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제1위의 전기차 메이커가 되기 위한 각사의 글로벌 전략차들입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ID.4를 글로벌 전기 전략차 1호로 선정하여 독일,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도 내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족, 원재료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테슬라는 상해 모터쇼에서의 고객 소동과 중국 시장에서의 30만대 리콜, 최근 런칭한 모델 S 플레이드의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테슬라의 2분기 판매는 20만 125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올해 판매는 당초 예상 75만대를 초과한 90만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를 물리치고 폭스바겐은 25년 세계 제1위의 전기차 기업이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테슬라 타도를 외치고 있는 폭스바겐의 전략차 ID.4의 지역별 판매 상황 분석을 통하여 테슬라와 폭스바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최대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예상할 수 있듯이 서유럽 시장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작년 전기차 판매는 23만 1600대였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50만대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올해도 그 격차는 아직도 큰 편입니다. 전략차종 ID.4의 1월부터 5월까지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26,271대로 5위입니다. 테슬라 모델 Y 판매대수의 25.8%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숫자로는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폭스바겐 ID.4는 지역별로 런칭 후 4개월에서 7개월이 경과했습니다. 1인 시점에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선전, 유럽 시장은 보통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런칭 후 파면은 극히 부진한 편이라서 폭스바겐이 그리는 장밋빛 비전은 좀 어둡게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폭스바겐이 강세인 유럽 시장에서 ID.4의 경쟁자는 작년 10월에 런칭한 그룹 내 스코다의 애니악과 12월에 런칭한 포드의 마키 정도가 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치열한 경쟁 상태는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Y는 환경단체들이 반대 등으로 베를린 기가 팩토리 완공이 지연되고 있고 판매 시점 예상도 어렵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현대의 아이오닉5나 기아의 EV6도 아직 현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의 작년 12월 판매는 CO2 규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푸시 판매 성격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런칭 후 3, 4월에 증가하던 ID.4의 판매는 월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포드의 마키와 포일 드라이브 버전을 갖고 있는 스코다의 애니악의 판매 증대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ID.4의 판매대수는 구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코나 EV, 기아 니로 EV와 거의 비슷한 판매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ID.4의 판매 추이는 그리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ID.4의 런칭 결과는 선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런칭하면서 474대를 판매했습니다. 4, 6월간 2분기 판매에서 브랜드 파워가 훨씬 강한 포드의 마키와 거의 같은 페이스로 판매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2.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개 부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전기차로 테슬라를 선택하여 왔습니다. 바디 단가차가 있고 도장 품질 그리고 가끔씩 충돌 사고가 있어도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얼리 어댑터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수요를 늘려왔고 모델 Y의 판매대수는 이 현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고객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은 브랜드 파워가 약한 점을 반영하여 저가격 전략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아이디4는 모델 Y나 포드의 마키 대비 항속거리 동력성 열쇠는 물론 아직 포일 드라이브 사양도 없고 자율주행 기술이나 OTA 가능 범위도 열쇠에서 이 전략은 당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판매대수는 비록 모델 Y의 15%도 안되고 있지만 포드 마키의 판매량과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좋은 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도 서서히 대중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이디4에 지적되는 점은 인포테인먼트 반응이 늦다, 폭스바겐 그룹 계열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까지 8차종이 아이디 시리즈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여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시어를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20년 11월 말 중국에서 전기차 아이디4 크로즈와 아이디4X의 현지 생산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종 다 아이디4를 기본으로 중국이 현지에 맞게 약간 차별을 하는 모델로 포샨 공장과 안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포샨 공장과 안틴 공장을 합쳐 연간 생산 능력은 약 60만대가 됩니다. 아이디4 크로즈는 1기 폭스바겐이 올 2월부터 아이디4X는 3기 폭스바겐이 올해 3월부터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디4 크로즈와 아이디4X의 5월 합격 판매는 1349대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4월 판매대수보다도 295대가 작습니다. 물론 반도체 부족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만 모델Y의 12,728대, 니오 ES의 3,017대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렇다면 중국에서의 폭스바겐 아이디4의 신차 런칭은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기아에서 수많은 차종을 런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런칭 후 3,4개월이 지나면서도 런칭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라이프사이클 내내 고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디4의 판매대수는 폭스바겐이 사업계획보다도 낮고 경쟁 모델들이 런칭 초기에 판매했던 대수와 비교해도 엄청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테슬라는 런칭 후 신생업체였는데도 두 달 동안 6,612대를 판매했습니다. 유럽에서 아이디4는 포스트 런칭 후 두 달 동안 1,2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아이디4X의 판매 목표는 5에서 6만대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디4 크로즈의 판매 목표도 비슷할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올해 최소 10만대를 팔아야 하는 아이디4의 목표들은 지금 현실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중국 폭스바겐 아이디4의 판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현지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타일은 수용할 만하지만 스마트한 하이테크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이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이디3지 아이디3와 아이디4를 개발하면서 폭스바겐.os를 탑재하여 OTA 기능도 추가했지만 테슬라와 비교하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고 양산 초기 유럽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출하가 지연된 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모델3를 분석한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6년 앞서 있다는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중국 고객들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고객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이디4의 스타일은 OK 수준이나 테슬라나 중국의 신흥기업 니오, 샤워풍 등이 차량과 비교했을 때 자동주차 기능도 안되고 자율운전 기능이나 첨단 음성 기능 등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한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은 JNB 기술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높은 판매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고객들이 전기차 구매 기준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고객들은 과거와 달리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열광하고 있으며 대신 브랜드 로열트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오토포사이트의 장 아래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중국의 제트세대들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디바이스의 하나라고 스마트 기능이 있는 이동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와 결과도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런칭에 뒤늦은 토요타, 혼다도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없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두번째는 테슬라와 중국의 신전기차 메이커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 런칭 시점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18년부터 테슬라는 19년부터 런칭 한 점을 고려하면 폭스바겐의 런칭 시점은 3년 정도 늦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율주행 기능과 높은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한 고객들, 특히 MZ세대들이 눈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데 폭스바겐은 평범한 차, 평범한 기술을 런칭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를 맡고 있으며 수요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탑셀링 모델은 500만원도 안되는 흥광 미니 EV로 10만 위안 이하의 저가격 전기차의 대표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3, BYD의 한 EV, 샤워펑 P7 등 고급 전기 승용차의 가격은 23만 위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SUV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Y, 니오의 ESU, ES8, 그리고 EC6은 34.7만 위안부터 고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 시리는 중국 내에서도 대충 고급차 가격을 지향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모델Y나 니오의 ES6보다 훨씬 싼 19만 위안부터 포지셔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함께 신기술의 컨텐츠 레벨도 중간 위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생 전기업체들은 테슬라 판매 방식을 거의 따라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딜러 옆에는 샤워펑, 니오 등은 물론 스타트업 네타의 딜러는 물론 세레즈가 만드는 전기차를 파는 화웨이도 있고 AI 웨이지도 있을 정도로 딜러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해 폭스바겐은 기존에 약 2천개의 딜러 판매에 의존해 왔습니다.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런칭하면서 테슬라 방식을 도입하여 폭스바겐은 ID 스토어라고 부릅니다. 쇼핑몰 등 주요 변화가의 쇼룸을 운영하지만 가격 할인 판매도 없으며 딜러의 재고를 갖지도 않은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는 재고 압박을 받으면서 차를 팔아왔는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5월 말 기준 12개의 ID 스토어를 갖고 있고 연말까지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판매 사원들이 동기부여와 ID 스토어로 고객들이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폭스바겐 내부에서도 초기 기대보다 한참 밑돌고 있어 계속하여 ID4 생산계획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상해 폭스바겐에서는 사내 직원들에게 ID4를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럽과는 달리 ID4는 이처럼 너무 많은 경쟁자들을 갖고 있고 그 모델들은 거의 다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신 모델들이라서 폭스바겐의 판매는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한 번 런칭에 실패한 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분석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동차 사업 중심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인 교환에서 1등했던 유산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중국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브랜드보다 하이테크 기술이 우선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파괴적 이노베이션이 대명사 테슬라와 테슬라 기술을 자체해온 니오 샤아펑 등도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중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은 멀지않아 기존 글로벌 업체의 리더였던 폭스바겐과 토요다들과 정면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29년까지 70개의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는 인해 전술이 아닌 차해 전술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스마트한 기술이 없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공장까지 매각하면서 구조주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에게도 주는 경우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